오늘 드디어 카운트탑 설치하러 오시는 날이에요. 지금 이거 제거하고 있어요. 기존의 거를. 이렇게 하고 가셨고요. 이제 내일 백스플래시 아저씨 오셔가지고 타일 작업하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. 아 근데 싱크가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싱크를 못 쓰게 생겼어요. 이 싱크가 싱크 구멍을 잘못 들어왔어. 이게 커요. 진짜 환장합니다. 집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밥 먹으러 피신 왔어요. 오늘의 늦은 점심. 시라시. 맛있어?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 머리가 짓근 너무 아파요. 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. 맛있게 잘 먹으러 가셨어요. 야, 숙소 먹으니까 되게 잘 하고 있어. 호호호. 고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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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은 이거 지금 난장판이어서 뭘 할 수가 없어서 이거 휘리리 볶아 먹으려구요 아까 햄버거 먹어서 남편이 배고프달래 세 곡 넣었어요 난장판 속에서 먹는 저녁 이것도 다 추억이죠? 응 먹고 일해 남편은 밥 빨리 먹고 또 일해야 돼서 나는 밥 먹고 유튜브 좀 하다 노른다 자야지 야 좋겠다 라스베가스 계획 세울 거예요 저희 곧 라스베가스 갈 거거든요 오늘 아침도 시작되는 장비 한 장 오늘 아침에 점심 귀여워 오늘의 점심 잘 먹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요리를 할 수 있겠죠? 홍구치 왔어요 아 이거 키친타올 거리 사러 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거 1층으로 사고 싶은데 다른 데 가야겠네 엄청 큰 통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작은 버전 이거 작은 버전 599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된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9.99밖에 안 해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9.99밖에 안 해 너무 예쁘지? 이거 안방에 뭔지 모르겠지만 잘 샀네 와 의자를 진짜 너무 싸게 팔고 있어요 6.99밖에 이거 진짜 집에 공간만 있으면 사가지고 하고 싶다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거? 아니 그냥 할인이야 아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사갈까? 주방 바닥에 깔 그 러그 밑에 하는 매트 이거를 해야지 안 미끄러져요 러그가 오늘은 이것만 사고 다른 데 가자 그 결국 오늘 살 걸 하나도 못 샀네 그럼 가자 아 이제 입맛도 없고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어야 되나 여기 숯이 있어가지고 초곱사 가려고요 마침 6달러 대박사건 오 이것도 6달러겠지? 오 이것도 밖에는 비가 내려요 밖에는 비가 내려요 대박 6달러 6달러에 사 왔어요 진짜 이거 데피는 그릇도 아깝다 그냥 먹자 너무 맛있어 저희는 지금 최대한 설거지과를 안 빼기 때문에 오늘의 저녁 이제 내일 드디어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요리를 할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는 퍼파이스 마지막 음식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일은 정리가 되겠죠? 파파이스 맥앤치즈 맛있어요 괜찮아 오늘의 맥주는 맥주 뭐 마실래? 망고만 망고만 먹어 나는 이거 먹어야지 아 맛있는데 왜 그래 내일은 진짜 내일은 진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? 따뜻해서 앗 뜨고 되게 뜨겁다 오늘의 저녁 앗 뜨거 앗 뜨거 맥앤치즈 좋아요 맥앤치즈가 맛있지 응 술을 부르네요 맛있어? 맛있어? 응 짠 완성 완성 여기는 커피 스테이션 이제 진짜 깨끗하게 쓰려고요 놀이끼리 상판은 이제 안녕 이렇게 흰색으로 근데 이게 아 진짜 다가 나네 이 물이 왜 태는 거야 오늘 점심은 어제 먹고 남은 이 치킨으로 치킨솥밥 하려고요 이게 상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했을 것 같기도 하고 와봐봐 안 상한 것 같아서 그냥 쓰는 걸로 대박 고쳤어요 내가 쟤가 못하는 게 없다고 코심증이 어제 좀 아팠어가지고 하루 종일 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쌀죽을 만들고 있어요 에미 사랑이 듬뿍 담긴 소고기 쌀죽 응 난 저 수도 코쳤으니 샌드위치 내가 먹은 거 진짜 오 이 레시피는 선영텔러님 유튜브 보고 예전에 맛있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치킨 남은 면 꼭 해먹습니다 남은 치킨을 아 바본가봐 이 육수를 빼놓고 그냥 물을 넣었어 뚜껑 닫고 한 15분 정도 끓여줄 거에요 끓는 동안 간장 소스를 만들거에요 전 물 둘 넣을거에요 물을 좀 더 더 해 소스 완성 쨍 살을 분리할게요 오 완성 소스 어제 먹고 오늘도 또 치킨이 담냄새나게 써먹어 소스를 다 치킨 소파 치킨 소파 소스 도움말 손 다 카페 미니 우리 아들 어떻게 내려갔죠 요 도움말 우리 아들 어떻게 내려갔죠 요 저깨가 필요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